이희수 랩런트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희수 랩런트입니다 제가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대 찬양альныхки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원향의 하나님 원양전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외던 주 너는 인심을 새기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시니 너의 도시리 일어나라 거르라 여호와의 백만지여 연장을 모르고 방향을 보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원향의 하나님 주여 여호와의 자녀 맞춰가지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외던 주 너는 인심을 새기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시니 너의 도시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여호와의 강한 손발 지나간 일들 지금이 흔들 지금이 흔들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원향의 하나님 주여 주여 여호와의 정신하 만정되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외던 주 너는 외던 주 너는 인심을 새기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너는 인심을 새기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시니 너의 도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외던 주 너는 외던 주 너는 인심을 새기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시니 너의 도시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는 RUTC 3캠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충동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바로 삼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맞이할 세상은 아니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상공간에서 디지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대면을 대면화하기 위해서 방송영상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갈수록 사실은 비대면이 대면화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비대면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침에 여러분 집 앞에 보면 그 전날 주문한 것이 바로 와 있어요 그냥 갖다 놓고 가요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부분의 단순한 부분들 같지만은 아니에요 갈수록 비대면 시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고요 왜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만남들을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회사 나가서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재택근무들이 전부 다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보호자가 내 안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영적 질병들이 영적 질병들이 더 심각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4차 산업혁명식인데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니까 또 비대면 시대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로 일어나는 많은 영적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많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보자가 내 안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자가 내 안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사실은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2, 3, 7 시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2, 3, 7 시대로 갑니다 그것을 보자의 축복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치유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이 사실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은 강단을 통해서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산업인들도 계시는데 우리 산업인들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현장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 정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훈련 속에 임도받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랩런트는 미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미래 현장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사실은 보자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보자가 내 안에 임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류티시에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준비해야 될 3캠프의 응답 3캠프의 응답 사실은 미래 캠프와 또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를 놓고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부분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만의 랩런트들만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누리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답입니다 그게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미래를 살아가고 미래를 사실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미래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래 캠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급이 강대국이구나 바벨론이 강대국이구나 로마가 강대국이구나 그 사실은 봤을지 모르지만은 뒤떨어진 이스라엘의 문화 사실은 강대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급이라는 강대국의 노예 되어졌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 되어졌고요 로마는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3단체 3단체 이야기하십니다만은 모든 현장들 3단체들이 장악해서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떨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급에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급에 보냈느냐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교회 문화를 보고 눈 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감난산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를 살리내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고만 하는 오직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직 성령은 성령은 세계보고만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난산에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이 부분들이에요 이걸 누리게 되니까 4장의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넓게 되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래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그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똑똑함이 결국은 얼마나 쓰임받을지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다 쓰임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발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캠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오직을 발견하도록 이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RUT에서 불러서 훈련시키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스미스쿨, 치에스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7 어린이집과 함께 한아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미래 캠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후대들이 오직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누리고요 우리 RUT를 통해서 오직을 발견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을 발견하면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저 기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사실은 틀린 기도예요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기도 자체가 결국은 틀린 기도인데 그 중심이 뭐냐 창세의 3장, 창세의 6장, 창세의 11장을 놓고 기도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고 우리 렘런트들의 현장입니다 전부 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들도 그렇게 또 우리도 모르게 언연중에 아이들에게 주지시키고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틀린 기도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하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기도 캠프가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 내가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기도의 캠프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기도해지고 그 전에는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캠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결국 장애의 3장과 6장과 11장 세상의 기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응답이 오니까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그것 속에 더욱더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내 생각대로 망하더라도 내 생각을 밀고 가야 합니다 내 고집까지 내 기준을 가지고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는 사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배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지난 날 어떻든 이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부르시지 가면서 기도하고요 또 어떻게 하든 방언해가지고 그 영적인 부분들 감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신비를 주장하는 그 자체도 육신적이에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주기도 문을 말씀하셨죠 마태본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라의 이마옵시고 중요한 기조죠 이 땅의 허감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허감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영광과 찬성이 죽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늘 시음 드니까 시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도 우리를 늘 공격해 오니까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이 올바른 기도의 식사를 누리게 되면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 거의 다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미래 캠프로 오직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진짜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장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393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93 성경은 그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기도해요 393만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면 됩니다 3는 뭡니까? 성 3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편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의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성 3의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섯 가지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 3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섯 가지 힘입니다 영역과 취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을 받고 힘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체력을 다해 주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체력을 다해 주시고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이 다섯 가지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무한한 삼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장세 2장 7절에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된지라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행복이 누려지는 에덴의 축복 삼생명이 무한한 삼생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삼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보자로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이 삼체를 빛으로 나타난 역사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언약 다 들어있어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아홉 가지 영적인 축복 그 속에서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삼교회를 살리는 응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삼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캠프는 뭐냐 삼구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모방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오지게 역사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실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캠프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튀어져야 돼요 모든 교육국의 교육자분들 계십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사회의 방향력입니다 특별히 2월 초에 또 우리 교사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교사 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또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알룰티시에서 뭐를 잘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 캠프 할 수 있도록 기도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미래 캠프와 함께 기도 캠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는 어떤 면에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달란트지 평생의 달란트는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를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달란트 순간순간에 달란트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죠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청소 잘 했는데 사실은 보디바리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요셉은 간수장의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달란트였지 감옥에 난 그 달란트가 평생의 달란트가 아니었다는 것 요셉이 있어서 평생의 달란트는 뭐였습니까 장기의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결국은 애국의 총리로서 전 세계를 살리는 평생의 달란트를 요셉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늘 우왕좌왕해요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순간순간에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트들 응답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응답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증이에요 중요한 하나님께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증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끝났느냐 여러분 가증 속에 있어요 분명히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사실에 가증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사실은 조그만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 비로소 재창조의 역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죠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평생의 달란트가 재창조의 역사 그게 평생의 달란트로 딱 와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달란트 없다 상관없어요 가증 속에 있어요 가증 속에 어떻습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달란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순간순간 가증 속에서 주어지는 달란트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게 재창조의 역사 그게 내 평생의 달란트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비밀을 가진 랩런트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불러서 어떤 면에서 정말로 된다면 알루티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보면 요셉 꿈 해가지고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대한 길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미래 캠프를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도록 또 정말로 기도 캠프를 통해서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들이 내게 사실적으로 붙잡해지도록 이 훈련들이 알루티시에서 진행되어져야 될 가장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2022년 알루티시 예배 올해도 매주 세 번째 주일은 알루티시 예배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2022년 첫 알루티시 예배에서 저와 여름 붙잡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또한 우리 후대들이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알루티시에서 귀중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우리 알루티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